주소호 선수의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. 선조라는 포드수 중에 가장 강력한 두드덕이 없는 플레이 한짝의 상대의 그런 신을 입는 그리고 컨트롤까지 완벽 주소호 선수 놓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하나도 없죠. 게다가 완벽한 플레이 선조비 파일을 기가 막히네요. 신춘체! 번뜩이는 센스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플레이인데 그러니까요. 윤영선 선수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3년 만에 10분간 올라와서 패가고 아니 윤영선가 애폭크 자체인데요? 윤영선 선수를 맡고 싶어요.